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트리온의 오래된 투자자라면 김명룡 머니투데이 기자를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셀트리온에 아주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셨던 분이시고요.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부장님이 되셨네요. 셀트리온이 다시 입증한 것.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고요.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친숙한 기관이지만 미국식품의약국이나 유럽의약품청을 난공불락의 성처럼 여긴 때가 있었다. FDA나 EMA로부터 인정받는 식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어나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 비용과 허가, 허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사실상 전세계의 약품이 허가를 좌지우지하는 곳이다. 가장 까다로운 허들을 넘으면 적잖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미국은 전세계의 약품 시장이 50%, 유럽은 20% 정도를 차지한다. 게다가 FDA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다른 나라에서도 허가를 쉽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신약을 팔 곳이 많아지니 상업적 성공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반대로 이들 관문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효능이 좋은 시각을 개발하더라도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인지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신약허가를 받겠다고 나서면 코우손부터 치는 경우가 많았다. 바이오 연구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바이오 벤처 사장은 처음에는 어떤 FDA 담당자를 만나야 하는지도 몰랐고 간신히 만났을 때도 우리를 개발도상국에서 온 사람 정도로 취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라고로 치면 시골 동네 선수 출신이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보다 경제발전이 더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신약허가를 받겠다고 했을 때 우리 시약처 관료들이 보일 반응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표현했다.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나 아주 못사는 필리핀 이런 데서 신약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시약처에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언제부터인지 FDA EMA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국내 신약 개발 기업들은 이들 기관에 인맥이 생기고 노하우도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들은 물론 바이오 회사들까지 끊임없이 미국과 유럽 시장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들에게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낯선 국가가 아니다. 여기 최선봉으로 선 게 셀티온이죠. 최근에는 셀티온이 EMA로부터 코로나 항체치료제 레키로나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로써 레키로나는 유럽에서 정식 품목허가를 획득한 국내 최초 항체 신약 지위를 확보했다. 게다가 EMA 승인 권고가 내려진 이후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정식 품목허가를 해줬다. 통상 1, 2개월이 걸리는 절차가 간소화된 것은 코로나 상황이 급박한 것도 있지만 셀티온이 임상시험에서 좋은 효능을 입증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레키로나는 한국,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등 전세계 13개국 코로나19 경증과 중등증 환자 1315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 앞서 설 명예회장은 지난 2월에 열린 한 간담회에서 임상시험에 1,500억 원이 들었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수천억 원의 개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쉬운 일리는 없다. 신약 개발의 성공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것만으로도 셀티온의 성과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듣고 있나? 공매도들? 셀티온의 위대한 업적을? 노고에 대한 과실도 기대된다. 현재 레키로나의 유통을 맡은 셀티온 헬스케어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현재 30여개 국가와 공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데 유럽 승인 이후 문의가 폭주했다고 한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선택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셀티온 창업 이후 이용은 경영 전략의 하나다. 셀티온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유럽 국가의 허가를 절대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하던 이들이 누구죠? 바로 공매도죠. 절대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는 시장성이 없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공매도 계기금 듣고 있나? 시장이 없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레키로나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지 모르지만 셀티온은 지금까지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며 성장해왔다. 이게 바로 셀티온의 DNA입니다. 시장의 시선을 불식하면서 차곡차곡 커왔죠. 셀티온은 허가란 높은 허대를 넘었지만 시장 가치라는 또다시 새로운 과대를 앞에 두고 있다. 시장의 시선이 가혹하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셀티온은 이번에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여러분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죠. 다만 셀티온은 유례없는 세계를 겨루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축하와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 것은 어떨까?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아유 큰하트 뿅뿅 김명룡 기자 사랑해 사랑해 하트 아주 정성스레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김명룡 기자가 정말 오랫동안 셀티온의 우호적인 기자였어요. 음 지금은 그래도 전 아직도 따뜻한 시선을 거두긴 싫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며 또 한 단계 성장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